롤롤롤롤롤롤롤라 신난다 신나요 롤롤롤롤롤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피 탈출 맵을 할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 피 탈출 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져듭니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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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내 딸기 껌 좀 먹어볼까? 딸기 껌 먹어야지 어 뭐야 딸기 껌이 왜 오렌지 껌이야 딸기 껌 어디갔어 딸기 껌 내 친구 에리가 내 딸기 껌을 좋아하지 에리네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네 내 이름은 아미 치트 금지 메비탈도 금지하고 우린 평화주의자니까 자 제작자는 채송 전닉은 임보야 자 가볼까? 어 여기도 표지판이 하나가 있네 방송하실거면 유튜브 닉네임 알려주셔야 제가 감상가능합니다 저는 양딩TV 미소입니다 딸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에리 너희 집에 있으면 에리 혼낼거야 에리가 내 거 훔쳐가지 않았겠지 여기다 에리네 집 에리네 집 뭐야 에리아무 에리집에 뭐야 왜 에리집에 이래 상자만 뒤져보자 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야 왜 없어 에리네 집에 딜리고 갔어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야지 하늘? 렛츠 고고 점프웹이 예상돼 모래 자갈? 일단 가자 흙하고 흙하고 모래랑 자갈? 이걸 생각해야되나? 일단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출발합시다 아주 쉽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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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빠의 금고를 털자 막혀있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아빠의 금고 아빠의 금고라 음 이건 어떻게 훔쳐야 되지? 이쪽 뒤쪽? 이걸 훔쳐야 이걸 부숴야되나? 어? 여기 뭔가 있는데 길이? 어? 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 여기? 설마? 어? 여기있다 길이 있잖아 어? 여기도 뭔가 있어 여긴 뭐지? 어? 여기도 길이였잖아 오 여긴 찾았다 하자 아빠의 금고 휴 여기도 없잖아 뭐가 어떻게 된거지? 어? 이거를 일단 떨어져야되나? 히히 아 젤리의왕부터? 어서와 젤리는 처음이지 짜라 어? 네 딸기껌이 어디있는지 아세요? 알지 왜? 줄까? 네 아니 주 딸기껌 쉽게는 안줘 테스트를 통과하면 줄게 아 짜증나 우선 퀴즈랑 함정 좀 견뎌봐 내 딸기 건물 얻을 수만 있다며 용감하기도 하지 빨란가 넵 다시 럴럴런 난 멈출 수가 없어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이 노래 듣자 상남자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제작자의 잠금화면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힌트 제작자의 최애 아이돌 데뷔 당신의 최애가 누군지요? 어 여기 같은데? 어? 맞혔나봐 아무거나 찍었는데 아 대단한데? 젤리 여왕 넌 누구야? 젤리 여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젤리 마을로 가보자 젤리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 아니요 왜 모르지? 어? 왠 상자가?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죠? 젤리 여왕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점프를 부시면 되나 그냥? 어 상자에 아무것도 없네 젤리 여왕이 누군지 알고 가기 젤리 여왕은 누군지 몰라 젤리 여왕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네요 모르겠다 그래 뭔가 이상했어 젤리 여왕이 우리 엄마라니? 네가 껌을 하수 씻길래 숨겨놨다 지 애비 닮아서 끈기가 강해요 딸 함정 좀 견뎌봐 가볍게 발광 성미로 엄마라고? 뭐야 왜? 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껌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내 껌을 숨기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아빠 아빠 엄마가 맨날 껌 숨겨요 껌 먹고 싶어요 제 딸기 껌 오렌지 껌 싫다구요 제 딸기 껌이 좋아요 아빠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 해주세요 엄마가 이상해요 갑자기 이황하게 됐어요 어? 뭐지? 아래로 내려가는 길? 어? 아직도 멀었나? 호호 아미님 기다리고 아미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젤리 여왕님의 딸이에요 호호 젤리 여왕의 딸이면 난데? 혹시 나니? 네 그래서 딸기 껌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헐 이제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엔딩 결정인가? 우리 같이 젤리 날아갈래 딸기 껌도 있어 음 아니야 젤리 날아가 어딘데 의심하면서 또 같이 가볼까? 그래 왜 의심해 난 이 도플갱어야 도플갱어가 안녕 세번화봤던 죽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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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죽었다 엔딩 어? 끝났네요 이야기가 점염 산으로 플레이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 새드 엔딩도 있대 새드 엔딩? 여기가 어떤 거였지 그리? 이야기가 산으로 갔지만 재밌는데 나름? 야 여기는 뭘까?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같이 가지 않는다 내가 집에 오니 엄마는 없었다 난 혼자가 되었다 차라리 같이 갈걸 난 엄마를 잃은 슬픔에 숨을 거뒀고 지금은 하늘에서 후회하는 중이다 엔딩 아 이렇게 엄마를 잃었으니까 아 그렇긴 하겠다 슬프겠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같이 갈래 난 같이 간다 고마워 딸기껌 많이 먹어 후후 헤헤 딸기껌을 많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엔딩 와 딸기껌 많이 먹고 결국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와 제가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